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이스 위반의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콘서트는 저녁 7시 반 시작인데 제가 아침부터 어! 저기 줄 서있다 이미 아! 제가 펜스를 잡고 싶어가지고 스탠딩 속이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려고 일찍 와봤어요 지금 거의 9시 다 된 것 같은데 아! 벌써 줄을 서있다니 제가 펜스를 잡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와있는 곳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스파크 아레나 라는 곳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멀리 줄 서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저도 저기에 빨리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콘서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페스티벌이나 단독 콘서트 같은 걸 많이 가봤는데 그때도 욕심이 있어서 줄을 서려고 일찍 와봤던 적이 많았거든요 규모가 한국 같진 않네요 귀엽군요 하자 줄을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람들 줄 서있는 곳으로 갔는데 티켓에 따라서 줄 서는 곳이 다른가봐요 뭔가 관계자 아니면 팬대표 같은 사람이 와서 어! 너는 티켓에 만약에 C를 가지고 있으면 저쪽 그룹에 서야돼 하면서 저를 이쪽 NCC에 이렇게 줄을 세워줬고요 그리고 손등에 여기에 줄 선 그룹에서 제가 열 번째로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서 줄을 서면은 입장이 원활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콘서트에 여기저기 다녀본 결과 줄은 하나여야 서로 싸움도 안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 받았으니까 좀 안심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버텨봐야겠습니다 콘서트는 저녁 7시 밤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한번 기다려볼게요 지금 엔트리 C에 서있다가 어제 메일에는 분명히 엔트리 D랑 E로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티켓에 C라고 써져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C에 줄을 서있는데 이제서야 D랑 이쪽에 줄 설 수 있는 펜스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하라고 하니까 움직여야겠습니다 이 쪽은 여기가 6스테이지만 아아 오케이, 이 쪽을 선택할게요 오케이 땡큐 여기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볼 곳에 지금 줄을 했습니다 원래 펜스였는데 이렇게 펜스를 만들면서 괜찮으면 여기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온 분들은 옆에 섰고 저는 그냥 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섰습니다 이게 있으면서 이제 슬슬 친해져야겠어요 사람들이랑 짠 이게 팬들이 준비한 트로이를 주기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막 응원의 말 전하고 싶은 말을 써서 트로이한테 전해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뻔하지만 제가 다음 사람한테 넘겨볼까요? 지금 시간은 12시 10분 정도 됐고 지금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줄을 기다려주는 친구가 아까 11시쯤에 스시를 사라고 해서 스시를 먹고 버티고 있는데 아침에 너무 찝찝 일어나서 그런지 슬슬 졸려오기 싫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겨울에서 공모로 넘어가는 중이라서 생각보다 추워요 그리고 이 공연장이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닷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온도는 17도인데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안 지는 곳에 있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체감 온도는 좀 더 낮습니다 제가 H&M에서 산 원피스를 이 안에 입고 있는데 나시 원피스예요 근데 추울 걸 예상하고 일단 이렇게 그 위에 니트를 입고 왔는데 그래도 추우네요 생각보다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시 16분입니다 중간에 잠깐 서브이에서 끈직치를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비도 왔다가 햇빛도 쪘다가 하고 아침보다 많이 퀭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일어난 지 8시간이 됐네요 과연 저는 진짜 콘서트 할 때 신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얼른 갓 하나 외워야겠어요 아 지금은 거의 한 4시가 다 돼가고요 이제 콘서트가 3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입장은 2시간 반 남았고요 근데 정말 정말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초라해요 원래 이렇게 콘서트 한 3시간 정도 전 되면 콘서트장 앞이 꽉 차야 되는데 다 합쳐서 한 100... 100명? 150명?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진짜 초라합니다 물론 조기 입장 티켓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기 입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오면 되긴 하는데 분위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지금은 5시 반이고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줄을 서서 스태프들이 줄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조기 입장하는 사람들이 입장을 할 것 같고 저희 같은 일반 입장하는 관객들은 1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떨리네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방 검사도 다 끝내고 입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 입장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천천히 입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일반 입장 사람들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입장이 가까워 오니까 떨려서 다들 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마이갓 여러분 펜스를 잡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일찍 온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하게 앞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사람 머리오킹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대박 이제 5분 남았습니다 7시 25분이에요 사람들 다 진짜 초흥분 상태고 저 역시 노흥분 상태고 진짜 기대되네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노래는 정말 너무 잘 잡은 거예요 한 번만 여기 아래에 내려와 주면 좋겠어요 공연장 공연장 규모는 제가 내일 콘서트 때문에 잠실 학생 체육관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거기에 한 반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규모가 작아서 약간 옹기종기 좀 소규모 콘서트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어도 생각보다 잘 모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펜스를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게스트 공연이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무대 뒤에 준비는 거의 다 끝낸 것 같고 곧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서 있느라 허리랑 발바닥이 아파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철이 twelve Celacko 예전남의 행위 스토 tela jenigen ... 패競입니다 아 printing complacenc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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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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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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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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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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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주